플랩을 몇 단어로 내려야 되지? 물론 오늘도 매뉴얼 같은 건 안 보고 왔습니다 매뉴얼 같은 건 안 보고 열심히 편집하다가 편집 다 하고 부랴부랴 이렇게 방송 중 뭔 개소리야! 영어로 말해야 되지 않을까? 영화가 짧아서 레이디스 앤 젠틀맨 패스트인 유얼 시트 벨트 위얼 고잉다운 바로 갑시다 근데 이거 부연이 부연 속도가 몇이에요? 부연 속도가 몇이야? 한 200에서 당기면 되나? 오 오 오 뜬다 자 후기장 기어를 기어를 업 기어를 업 예스 150에 로테이터 하라고 자 플랩도 업 자 김포공항에 김포공항에는 사람이 많이 살잖아 김포공항 주변에는 그니까 소음이 되게 민감하다 그래서 이륙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야야 야 야 마포 아니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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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크의 사장이 고인다고 처д.. 처д 하고 그런 거야 아니야 어? 이리로 가면은 저기 우리 부모님 사는 곳 나온대? 그러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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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보잖아 우리 부모님 사는 곳 나온다고 어? 여기 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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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가에 있어 여기 어딘가에 엄마! 엄마! 나 간다 잘 있어 뭐라고 적혀있는거야? 롯데 와일드 오 미스 일단 어 잠깐만 와 그냥 그냥 그 잠깐만 나는 그냥 잠깐만 플랩다운 하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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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롯데스 어 어 어 어 어 에 에 대 해채 않을까? 안되나? 안되나? 으허 어 어 허허허허헉 허허허 후허허 호어 Levite 어 오 허억 나는 이제부터 차량이다 나는 이제부터 차량이다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선! 어우 잠깐! 원래 요크가 이래 돌아가는 거 맞나? 원래 요크가 이래 돌아가요? 반대로 돌아가는 느낌인데? 아 그래? 여러분 여기가 바로 돈까스의 성진 남산입니다 에 페이톤 호텔 여러분 여러분 오른쪽입니다 힐톤 호텔입니다 루프가 걸렸으면 또 루프를 해야되겠지? 서울 상공에서 하는 루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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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상해? 어? 됐다 됐다 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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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프 예스 어 여기 서울역이구나 와우 오 서울역사야 오 루트 아울렛 여기 여기 그 롯데리 아직도 있나? 나 맨날 저기 저기 갈때 집으로 갈때 맨날 썼는데 히히히히히 보이 하하하하 나는 바브레스 지나칠 수 없는걸 봐버렸다 이거는 가야된다 아 이거 못참지 이거 나 못참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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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이거 이건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아 어 룰렛이 또 룰렛이 또 들어왔어? 아이씨, 잠깐만! 야! 잠깐만! 미리미리 미리미리 자, 그러면은 내가 이거 비상청객 절차를 실제 그 병원님한테 배우진 않았고 병원님이 하는 거 옆에서 이제 그 어깨너머로 들었단 말이야 자,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저기 하면은 이제 뭐 제일, 뭐가 제일 중요하냐? 일단 내릴 부지를 찾아야 돼, 내릴 부지를 기차역은 선정이 될 수가 없는 게 선정에는 얘넛 아니, 뭐 뭐래? 기차부지는 저기 KTX 때문에 지금 라인이 다 깔려있단 말이야 라인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안 되고 오, 저거 뭐야? 저거 골프장 아니야, 저거? 골프장인가? 운동, 염병장? 아, 염병장? 아시는 분? 야구장이야? 아닌데? 안 될 것 같지? 그치? 안 될 것 같지? 그러면은 빨리 빨리 판다를 다시 해 판다를 다시 해가지고 저기 차가 다니네 차가 다닌다는 말은? 이런 미친 거 그거 아네 그거 아네 우리는 한국이에요 여러분 야, 이런 데 착륙을 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간단하다고 세스나는 A320 같았으면은 머리가 너무 아팠겠지만 세스나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딱 내리면은 딱 내리면 끝이라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빼느냐 내가 걸어야지 뭐 여기 가면은 맥드라이브 맥도날드 맥도날드 드라이브 수로 있지 않을까? 어악! 저, 저쪽 튀어나와 있는 거 뭐야 롯데, 롯데타워 오른쪽에 저거 홈플러스야? 어? 야, 이것도 못 참지 이거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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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축제 힘들ث 잠깐만, 여기서 일단 틀면 안돼 아, 여기서 그거 틀면 안된다고 야 아, 그럼 좀 그렇잖아 이거 나 지금 소울이X2 오 어? 어, 나 봐버렸어 봐버렸어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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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여기가야 돼 크흐흐흐흐 오? 청청 흐흐흐흐 Georg 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흫 흫 흫 흫 간단하게 이착륙을 여기가 인천이야? 인...인천...이야? 어?